콜롬비아의 한 라디오방송에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을 조롱한 사실이 전해져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구독자 135만 명을 보유한 릴리언니에 따르면 지난 9일 콜롬비아 라메가 라디오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신곡 Permission to Dance를 신청곡으로 소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행자들은 방탄소년단을 친호, 즉 중국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미 어워드 후보 지명 등 방탄소년단의 그간 업적을 두고 돈으로 매수했고 스폰서가 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현지 BTS 팬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진행자들은 사과 방송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분장과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는데요. 사과를 하면서도 연신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여 전세계 BTS 팬들을 더욱 환하게 했습니다. 이에 현지 팬들은 물론 전세계 아미들이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종차별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